전남 화순군이 화순탄광 사진 공모전 개최를 위해서 관련 사진 접수를 받습니다. 전남 화순군은 올해 폐광에 예정된 화순광업소를 기념할 자료가 부족해서 다음 달 28일까지 화순탄광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사진들을 접수받는다고 알렸습니다. 군은 화순탄광의 역사적 가치가 담긴 사진과 보존 상태가 양호한 사진들을 선정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5월에 사전 발표하고 선정된 작품들은 오는 9월에 열릴 화순탄광 기록 전시회에 특별 전시할 계획입니다.